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도 안키로 일본어 공부 계속 이어가야겠죠. 새 카드가 21개가 들어가 있는데 무섭네요. 저것도 무섭고 리브카드가 지금 144개인 것도 진짜 무서워요. 근데 해야겠죠. 네. 하루하루 그냥 해나갑니다. 그걸 생각하고 있을 시간에 그냥 더 합니다. 자, 126일차인가 7일차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예 읽지도 못했고 쓰지도 못했고 들어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시작합시다. 彼女は耳がよく聞こえません. 일거에요. 아마. 그래서 그녀는 귀가 별로 좋지 않다. 별로 좀 안좋다. 뭐 이런 뜻이에요. 彼女は耳がよく聞こえません. 맞죠.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뭐지? 카레와 가방から 아 가방에서 그 다음에 이게 음... 효과서 오 다 싣다. 다스가 다 싣다. 이렇게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카레 카레와 가방から 음... 효과서 오 다 싣다. 이렇게 돼서 다 싣다. 이렇게 돼서 그는 가방에서 가방으로부터 교과서를 꺼냈다. 라는 말이네요. 카레와 가방から 교과서 오 다 싣다. 맞죠. 굿. 야츠. 야츠. 야츠가 뭐였죠? 어제 배웠던 건데 기억 안 나요. 이런 게 진짜 무서워요. 네. 야츠가 뭐였을까? 아... 8 things 8개네요. again. 그 다음 이거는 오잖아요. 1, 3, 5. 고네요. 고. 굿. 왓다시 탓지와 비디오 게임을 하시다. 해서 우리는 비디오 게임을 했다. 굿. 굿. 그 다음에 세븐은 나나입니다. 나나. 굿. 이거는 메루인데 저 한자도 못 읽겠네요. 이게 뭘까? 그냥 시메루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닫다. be closed 뭐 이런 뜻인데 아닐 것 같은데 한자를 보니까 일단 해보겠습니다. 야메루. 야메루네요. 이게. 이게 야메루구나. 어제 배웠던 건데 기억 안 났습니다. 오케이. 1인치는 2.54cm일 거예요 아마. 맞죠? 2.54cm. 굿. 핸드는 태입니다. 태. 굿. 그 다음 해프는 오... 오코루입니다. 오코루. 맞죠? 굿. 그 다음 이거는 이 글자 뭘까? 입구자에다가 뭐가 있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노도. 노도. 이거 맛있다 할 때는 노도가 카와키맛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노도래요. 뜻은 알지도 못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는 컨티뉴스리겠죠? 컨티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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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오... 오슬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again. 자 이거는 야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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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매로입니다. stop과 abolish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굿. 話すのをやめてください. 話すのをやめてください. 이야기를 멈춰주세요. 라는 뜻이죠. stop talking, please. 맞죠? 굿. samui. samui. samui는 추운이라는 형용사겠죠. 굿. Tuesday는 가... 가요비입니다. 가요비. 굿.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 월과 뭐가 있는데 코시 아닐까요? 이거 허리? 코시. 맞죠? 굿. 굿's skilled는 조즈일 거예요. 조시. 조즈. 조즈입니다. 조즈. 굿. 그래서 이거는 뭐뭐 쓰고이거든요. 이건 마쓰구일 거예요. 뜻은 몰라요. 마쓰구. 맞죠? 굿. 월크는 하타라쿠입니다. 하타라쿠. 굿. 요카. 요카는 음... 요카가 아니라 요카네요. 그래서 전 이거 모르겠는데 요카라면은 8일일 거예요. 요카라면은 근데 요카 이거는 4 days 4일이네요. 요카 이거는 4일 again. 이거는 도테모는 very의 뜻을 받습니다. 굿. 그 다음에 이거는 링고 오 하치코 구다사이. 사과를 8개 주세요 라는 뜻이겠죠? 링고 오 하치코 구다사이. 오케이. 굿. 그 다음 세븐. 띵스인데 나나 나나츠일까? 나나츠. 맞네요. 굿. 이거는 눈목자죠? 눈이죠. 그죠? 눈이 뭐였지? 메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배웠는데 굿. 그 다음에 이건 아타라시 시고토니까 아타라시 고토가 아 하지 마림 마시다. 라고 해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아타라시이 도시가 하지 마림 마시다. 고토라고 했죠? 토시인데 고토시니까 고을 빼고 토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헷갈렸어요. 어게인. 자 이거는 나무와 뭐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책상인데 츠쿠에일 거예요. 츠쿠에 맞죠? 굿. 신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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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게츠の 요가까라です. 신학기는 다음 달 뭐뭐부터 며칠부터 이렇게 됐는데 요가까라です 이렇게 됐으니까 사일부터입니다. 새학기는 다음 달 사일부터 The new school Tom stars on the fourth of next month 맞죠? 다음 달 사일부터라고 돼있습니다. 굿. 요가 요가는 어 카로 끝났으니까 사일이에요. 굿. 이 길을 마스구 이해가 잘 안가고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외워야 됩니다 굿 누릅니다 이거는 역부터 걸어가자 라는 뜻이에요 맞죠 굿 이거 I'm fine 땡큐에요 왠지는 몰라요 그냥 외웠습니다 굿 그 다음에 이거는 히루 먼데 이게 히루스기이거나 히루고루이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근데 저는 히루고루에 걸겠습니다 히루마 히루마네 아 during the day라는 그냥 히루마 문자를 이렇게 쓰는구나 이거 문 맞지 않나요? 아닌가? 가운데 저기 없어야 되나 히루마 Again return 고백은 가에로 아 가에로입니다 가에루 맞죠 굿 요루 요루가 뭐냐라고 하면 요루는 어 그러게 왜 오늘따라 생각이 안 나는 게 많은 게 피곤한가 봅니다 지금 시간이 열두시가 되어가서 어쨌건 요루는 way like kind 이거 아닌가요? 아니네 나이트 아 요루 오우 맞죠 요루는 나이트입니다 그래서 again all right okay 는 다이조 다이조 굿 굿 그 다음에 이거는 누 일 거예요 맞죠 굿 그 다음 여덟 개는 하치코 입니다 하치코 굿 그 다음 이거는 이거는 에이가 입니다 영화에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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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밤은 친구들과 대카케 합니다 라고 했는데 대카케가 뭔지 몰라요 저는 처음 듣는 문장이에요 I go out with my friends on Friday nights 라고 되어있네요 근데 잠깐만 그 아웃이 어딨냐고 대카케 마스 이게 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구나 데루가 있긴 해요 그래서 루가 빠지고 카케 마스가 나와버리는구나 그냥 대카케 마스 알겠습니다 기억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대카케 마스 어허 이거를 통째로 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판단하고 넘어가 봅니다 여기 여루 여루는 밤이에요 night 그 다음에 이거는 길 도자 같은데 미치 아닌가요 이거 맞죠 굿 새는 키입니다 height 굿 그 다음 이거는 목요일이죠 굿 그 다음 이거는 이게 모츠이거나 타츠이거나 아 마츠이거나 모츠이거나 해서 기다리다 내지는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 어 마츠 기다리다 인 것 같아요 왠지 모츠네 아 미치겠습니다 둘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 이거를 어게인 해야겠죠 그냥 어게인 하겠습니다 그 집에는 도깨가 시계가 8개 있다 맞죠 굿 기념의 밤에는 집에 갔다 이런 건가요 어젯밤에는 집에 갔습니다 뭐 이런 뜻같은데 한번 더 들어볼게요 기념의 밤에는 기념의 밤에는 집에 기념의 밤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I was at home last night 맞죠 굿 기념의 밤에는 친구들과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어 금요일 밤에는 친구들과 함께 나갑니다 어떠시죠 오케이 맞죠 굿 그 다음 이거는 사잖아요 이친이 산 시겠죠 시 아 굿 아타가 거리 마시다 어깨가 겨립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어 휴식인데 이건 야스미 야스미 일 거예요 그래서 데이 오프입니다 야스미 맞죠 굿 오토오토 오토오토는 남동생입니다 맞죠 굿 그 다음에는 이게 이거 딱 봐도 지갑인데 사이후와 측우의 노 시타니 였다 그래서 지갑은 식탁에 아래 있었다 사이후와 측우의 노 시타니 아트 굿 하와이와 4카이 메です 하와이와 4카이 메です 하와이와 하와이는 하와이가 영어로 하와이 같은데 하와이와 4카이です 라고 했는데 뭔 소리지 하와이와 4카이 메です 4카이 메です 4카이 메입니다인데 하와이는 4카이 메입니다인데 4카이 데 카이 메가 뭐지 용은 있지니 용이 뭐지 사 아닌가 모르겠어요 This is fourth trip to Hawaii 라고 해서 카이는 몇 번이라는 횟수를 말하는 거죠 하와이와 하와이는 용카이 그래서 4번 메です 메가 그 몇 번째 몇 번째 셀 때 메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용카이 메 라고 하니까 용카이 메 이거 눈인데 눈목자잖아요 어쩌고 그냥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뭔지 This is my fourth trip to Hawaii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와이 와 4카이 메です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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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츠 야츠는 여덟 개죠 어 아니야 잠깐만 야츠 맞을 거예요 여덟 개입니다 맞아요 굿 그 다음에 이거는 노도입니다 노도 굿 그 다음에 이거는 토쇽항 같은데 이건 서류할 때 서자가 맞아요 이건 도서 맞을 거예요 아마 도서관에서 요리 책을 빌렸다 라는 뜻이에요 도서관에서 요리 책을 빌렸다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지금 누가 뭘 타고 갔다 주러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오크루입니다 send의 뜻을 갖습니다 오크루 굿 그래서 이거는 이 문을 당겨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굿 나는 걔를 좋아합니다 굿 라이넨은 다음 연도겠죠 next year 맞네요 굿 하와이와 4카이메 데스 그래서 하와이에는 4번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first trip to Hawaii 맞죠 굿 그 다음 계속해서는 컨티뉴슬리인데 이거 고치지 않고 그냥 써볼게요 컨티뉴슬리 그냥 쓰면 되는구나 컨티뉴슬리 근데 왜 틀렸지 애초에 굿 태 태는 손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생 이거 그 라인 아닌가요 미도리 이게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생이랑 미도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데 구분점을 찾아야 되는데 같이 보는 날이 언젠가 오면 구분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again 누르고 저건 미도리다 알겠습니다 카노조와 차이로노 쿠츠오 하이테 이마스 라고 해서 그녀는 연갈색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카노조와 차이로노 쿠츠오 하이테 이마스 굿 이거는 야메루 입니다 야메루 라고 해서 스탑과 어볼리쉬 갖는다 굿 話すのをやめてください 이야기를 그만둬주세요 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굿 그 다음에 이거는 楽시무라고 해서 엔조이 예 뜻으로 굿 이거는 아 고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 고시 롤베크 굿 굿 굿 굿 이라고 해서 작년이죠 굿 카노조와 타븐 이ед에 넷에 넷에 이마스 카노조와 타븐 이ед에 넷에 이마스 라고 해서 그녀는 아마도 이ед에 집에서 넷에 이마스 자고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she's probably sleeping at home 맞죠 굿 그 다음에 이건 아토인데 머머루 라고 돼서 그녀는 아마도 이ед에 집에서 넷에 이마스 자고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she's probably sleeping at home 맞죠 굿 그 다음에 이건 아토인데 머머루 라고 돼서 우시로 가 됩니다 그래서 백과 백의 의미를 가져요 비하인드 예 우시로 맞죠 굿 미치 미치는 길입니다 로드 의 뜻을 갔습니다 굿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스 노 야 메 하나스 하나스 노 하나스 노 야 메 테 구다 사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스 노 야 맵 테 구다 사이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우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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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서 음 백과 비하인드 우시로 맞죠 굿 그 다음 이거는 세 입니다 굿 후레루 후레루는 후레루가 돌아오다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 안하고 나온 거예요 맞을 거예요 아마 비기분이네 이런 비기분 후레루는 비기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게루가 주다고 후레루는 받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어게인 이거는 뭐 뭐 이인데 무슨 이일까 이게 음 이이라고 하겠습니다 좋은 네무이 네무이구나 이게 네무이 네무이는 뭘까 자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외워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해 안 되는 걸 외워야 됩니다 어게인 이거는 왓다시와 아 왓다시와 아스 겠죠 아사인가 아스 아침 어쨌건 간에 시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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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days 4th of the month라고 되어있는데 요... 요츠가 아닌가요? 요っか 요っか였던 것 같아요 요っか 맞죠? 굿 신학기와 신학기와 날개치の 요っかからです 새학기는 다음 달 4일부터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오다는 쿠루인데 오다가 아... 뭐가 되지? 그 뭐 어쩌란 얘기지 이거를? 쿠루만 나오겠죠 이러면은 아닌가? 아 쿠키 아 맞아 이거 쿠키다 오케이 요っか 요っか는 4일입니다 굿 그 다음 에잇은 요츠였죠? 야츠 야츠 오케이 와우 이런 거 한 번씩 틀리면 진짜 타격 큰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카레입니다 카레 굿 그 다음 이거는 히로마입니다 히로마 굿 그 다음에 나이트는 요루 입니다 요る 굿 그 다음 이거는 어... 무즈카시일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실 거예요 맞죠? 굿 이츠모 이츠모는 어... 이츠모는 always 맞죠? 굿 수이타치 수이타치 수이타치는 일일입니다 굿 그 다음 이거는 소... 쇼률이 라고 해서 서류입니다 도키만 쇼률이 맞죠? 굿 이거는 아오이라고 해서 블루에 뜻을 갔습니다 굿 그 다음 이건 金曜日の夜は友達と出かけます 이렇게 해서 금요일은 친구들과 함께 나간다 금요일 밤, 요르니까 目는 눈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近く라고 해서 가까운 뜻이죠 10,000, マン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行きの 아니 잠깐만 이거 뭐지? 이거 왜 한자 보자마자 생각이 안 나냐 뭔지 그럼 난 이 한자를 모른다는 얘기인데 何もの日もが 모르는 한자 투성이네요 여기 지금 マリマシタ 이렇게 돼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뭐지? リョコの 뭔지 알겠다 아 이거 여행인 것 같아요 행자 여행 여행의 일정입니다 旅行の日程が決まりました 그래서 여행의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수동태로서 旅行の日程が決まりました 맞죠 근데 저거 보자마자 바로 눈에 안 들어오는 건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일단 한번 그냥 넘어가 봅니다 굿 굿 이거는 マエ가 아니라 マデが 아니라 マエ입니다 マエ 店のマエに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マエ 그래서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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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前 前 前 前 tremendous 前 前 tremendous tremendous 이렇게 쓰나 맞네요 굿 이거는 글쎄 그냥 아니야 짜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행일 거예요 vicinity와 파트의 뜻을 가진 행 오케이 굿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는理解できませんでした 입니다 理解できませんでした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아 이게 뭐 바꾸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이긴 한데 뭐 뭐 이 어 미돌이 오 이거겠죠 미돌이 오 맞나 이게 미돌이가 맞나 미돌이 아닌 것 같다 이거 미돌이가 아니라 야사시 이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힛때 구다사이 아니 힛때 구다사이 맞네요 음 오케이 모르겠다 이거는 알겠어요 대충 이 문장은 외워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생이에요 그래서 생 니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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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때 구다사이 이렇게 해서 빨간 선 두 개를 그어주세요 라는 뜻이죠 빨갛다 라는 것은 아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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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오 센 오 니홍 힛때 구다사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빨간 선 두 개를 그어주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어쨌건 봅시다 아카이 센 오 니홍 힛때 구다사이 아카이 센 오 니홍 힛때 구다사이 세라고 했나요 제가 네 세라고 했죠 세라고 했죠 세라고 오케이 이것도 굿 누르고 볼게요 더 이거는 모츠냐 마츠냐 이걸 해야 되는데 모츠입니다 그래서 포제스의 뜻을 갖고 있는 모츠입니다 모츠 맞죠 굿 금노비の 요る와友達と出가けます 라고 해서 금요일 밤은 친구들과 함께 나간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굿 금노노 요る와 이에니 마시다 어젯밤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굿 그 다음 이거는 금노비인가요 이게 뭐더라 무슨 요비인데 아 요비 요비요 마 이거 마예요 왠지 모르는데 마야 이게 요비요 마치가에 마치가에 마시다 라고 해서 요일을 잘못 썼습니다 요일을 틀렸습니다 요비요 마치가에 마시다 오케이 굿 이거는 말과 뭐가 합쳐져 있는데 이거 고토바일 겁니다 아마 랭기주와 월드에 뜻을 갖고 있는 고토바 굿 왠지 모르는데 나예요 그냥 이거 나 맞죠 굿 그 다음 이건 호입니다 굿 그 다음 이거는 이게 아 그래 호카니 호호가 아리마생 라고 해서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호카니 호호가 아리마생 그냥 외웁시다 굿 그 다음 이거는 나니가 나니가 노미모노 나니가 노미모노가 호시이나 라고 해서 I could really use something to drink 나니가 노미모노가 호시이나 굿 그 다음 이거는 이게 이게 미돌이일 거예요 나 진짜 이거 헷갈리는데 얘 미돌이 맞아요 이거는 미돌이 맞죠 이 위에 요 글자 하나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오케이 굿 하와이 와 4카이매 하와이 와 4카이매 하와이 여행은 네번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사월이잖아요 그래서 시가츠일 겁니다 요카 요카 사일이구나 요카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우고가나이데 우고가나이데 don't move freeze 굿 그 다음에 이거는 고젠 9시 노 뉴스 데스 라고 해서 아침 9시 뉴스입니다 라는 뜻이죠 고젠 9시 노 뉴스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뭐더라 이게 뭐더라 이게 휴일일일 거예요 그래서 슈쿠지츠일 겁니다 슈쿠지츠 맞죠 굿 이거는 나라인데 여기에서 기다리다면 마츠나라면은 기다린다면이 되겠죠 맞죠 굿 그 다음 37은 사시옷이랑 치으시니까 사차 사치 소초 수추 사치 샹치네 이거 샹치예요 샹치 맞죠 굿 그 다음에 이거는 호카입니다 호카 굿 이거는 이거는 좀 보자 신학기인가 봐요 신학기인데 신학기 솔직히 어떻게 일본어로 소리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을 땐 알겠는데 왜냐면 오늘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신학기와 라이 잠깐만요 라이게츠 라이게츠겠죠 다음 달이니까 라이게츠の 아 요っ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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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から です 요っか から です 새학기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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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사일부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따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신학기は 라이게츠 の 요っか から です 라이게츠 네요 라이게츠 신학기 신학기 신학기와 신학기 이게 신학기 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힘드네요 어쩔 수 없죠 일본어가 대체 이거다 이게 신학기라 그 얘기죠 이게 여기로 가야 되고 이건 딴 데로 여기 이렇게 반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소리가 어떻게 나죠 신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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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해놨을지 봅시다 The new school term 이라고 써놓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오케이 이거는 4日 입니다 그래서 4일 입니다 4일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이거는 네모이 뭔진 몰라요 저 이거 굿 굿 굿 이거는 쿠루인데 쿠키가 됩니다 오다가 이렇게 불규칙으로 변해요 굿 그다음에 이거는 테스토 아니야 테 테 에 프루 맞죠 테이브루 테이블 입니다 굿 그다음에 이거는 뭘까 노도가 이거 노도 나왔죠 따로 공부 안 했으면 모르는 겁니다 노도가 가와키마시다 라고 해서 목마릅니다 노도가 가와키마시다 굿 그다음에 4스테이지 요트카 입니다 요트카 굿 에이팅스는 요트 아 야츠 예요 야츠 야츠 맞죠 굿 그다음에 이거는 고노 고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고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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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구 이쿠토 에키데스 에키데스 아 이게 뭐더라 영어로 어떻게 말하더라 이거를 아 이것도 그냥 외워야 돼요 그냥 몰라요 외우는 게 맞아요 이런 건 다 그냥 언젠간 알게 됩니다 외우다 보면 아 아 고오 스테이트 알롱 디스 로우트 도 게드 스테이션 고오 스테이션 그 다음에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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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구 는 앗 원스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왓타시와 왓타시와 고오 미세니 요쿠 이 아 익히 마스 아냐 이거 오다잖아요 쿠마스 요쿠 키마스 가 됩니다 요쿠 키마스 그래서 나는 이 상점에 자주 옵니다 왓타시와 고오 미세니 요쿠 키마스 맞죠 굿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집에는 시계가 여덟 개 있다 그 집에는 시계가 여덟 개 있다 스쿠 스쿠 스쿠는 BMT의 뜻을 봤죠 굿 그 다음 이거는 야메루입니다 야메루 굿 그 다음 이거는 아타타카이입니다 따뜻한 뭐 이런 뜻이죠 굿 그 다음에 이거는 망입니다 텐다우즌드 굿 그 다음 요 카타카나 요는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ㅌ자를 쓴 다음에 좌우반전을 시키면 됩니다 요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맞죠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신학기인가 봐요 신학기인가 봐요 아까 어떻게 했죠 신학기 신학기 신학기였죠 신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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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엽츠 요거는 요거는 금노비 요거는 요거죠 금노비 요거와 동모딪치 도 데 か 데 かけ ます 라고 해서 금요일 밤 친구들과 함께 나갑니다 굿 교낸 굿 이거는 뭐뭐 우 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아마 돈 내다 페이의 뜻을 가진 하라우 아닌가요 맞네요 굿 이거는 이거 밤일걸요 야 인데 이거 야에요 그냥 요르 아 요르네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키노 키노우 노 키노우 노 요로와 예니 임하시다 서 어젯밤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키노우 노 요로와 예니 임하시다 그 다음에 소프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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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영어로 살리기가 힘들어요 자 이렇게 했고 그러면 됐고 오케이 자 이거는 머마루 인데 이건 키마루 일거에요 그래서 be decided의 뜻을 가질겁니다 굿 푸트 리븐 오크 입니다 오크 음 저 가방 패션 가방인 줄 알았는데 청진기가 있었구나 예쁜데 굿 사키 사키는 next 가 아니라 선의 뜻을 봤는데 먼저 뜻이에요 ahead first 맞죠 굿 그 다음에 이거는 밤같이 생겼는데 이것도 요로 아닌가요 그럼 요로 맞네요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요비 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비 굿 그 다음에 이건 its 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when it is 같습니다 굿 그 다음에 이건 고 노 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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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노 쇼류 오 칵이 나오시 테 구다사이 그래서 이 서류를 다시 작성해 주세요 고 노 쇼류 오 칵이 나오시 테 구다사이 굿 그 다음에 소프트 아 이 저게 이 라고 저 리 아닌가 아 이 가 아닐 텐데 저거 아 리 리인데 저거 잠깐만 소프트 아 리 리 아 소프트 소프트 쿠 리 이 무 이렇게 되는구나 소프트 크림 오 후 탑츠 구다사이 그래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두 개 주세요 소프트 크림 오 후 탑츠 구다사이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미돌이 인가 아니면 생인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미돌이 같아요 밑에가 다른 거 같기도 하고 이거 미돌이라고 해서 그린 미돌이 맞죠 굿 이거는 라이넨입니다 라이넨 굿 그녀는 손가락이 얇군요 오케이 굿 그녀는 이 지역에 삽니다 around here 맞죠 굿 굿는 옷입니다 굿 이거는 키루라고 해서 짜르다 뭐 이런 거죠 컷 굿 그 다음에 이거는 밑츠입니다 산 아 산이지 그지 그냥 삼이지 몇 해라는 게 아니니까 again 이거는 라이넨이라고 해서 next year입니다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아 고토시 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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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시고토 노 아토 이렇게 된다 일이 끝난 후 에이가 오 미다 그래서 일 끝나고 영화를 봤다 라는 뜻이에요 굿 굿 이거는 하와이 와 요츠 요트카이 요은카이인가 요은카이다 요은카이 하와이 와 요은카이 메 그래서 하와이는 네 번째입니다 굿 그녀는 파란 눈을 하고 있다 굿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아 하츠인가 요츠 요츠입니다 요츠 요츠라고 해서 여덟 개입니다 아닐 텐데 야츠 그래 야츠지 요츠가 아니라 okay 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굿 그 다음에 이거는 뭐뭐 이인데 이건 키라이 입니다 디슬라이크 키라이 굿 그 다음에 로드 스트릿은 미치입니다 미치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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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i 는 메입니다 굿 굿 그 다음에 이거는 Shiruma wa adenki wo keshiteentre kudasai 라고 해서 낮에는 전기를 꺼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굿 굿 신갓키 신갓키 신갓키입니다 신갓키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미세라고 해서 샤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길이니까 미치입니다 미치 야 메루는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봐도 지갑이에요 저거는 오케이 그래서 하 뭐야 이거 사 어? 하 어? 왜 이거 생각이 안 나지? 하 뭐더라 몰라요 여기 생각 안 나면 모르는 거죠 사이후 사이후 오케이 어게인 이거는 뭘까 이건 슈입니다 위크 그 다음에 이거는 후타츠입니다 후타츠라고 해서 두 개 후타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일이죠 그래서 욕카입니다 욕카입니다 욕카 하나는 코가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여기선 코네요 굿 그 다음 핫은 아츠이입니다 아츠이 굿 헌드레드는 혀쿠입니다 혀쿠 굿 그 다음에 이거는 글쎄 음 아 무슨 오토 아닌가 오토가 아니라 이게 엄마 뭐지 오카상 이렇게 되는데 무슨 오카 같은데 모르겠네요 이거 소보 소보구나 할머니 소보 오케이 어게인 까레와 유학생 그는 유학생입니다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각스니 시각스니 대각니 대각니 아 뉴각 しました 그래서 4월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4월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굿 キマル キマル キマル는 be decided 굿 그 다음에 이거는 彼女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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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서 그녀는 파란 눈을 하고 있다 彼女は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다음에 이거는 신각치 신각키 신각키와 라이 가츠 라이 라이 月の 요 카 카라 です 라고 해서 신학기는 다음 달 4일부터 신각키와 来月の 4日 から です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요루 해서 밤 입니다 굿 그 다음에 요루 밤 굿 Next year 라이넨 입니다 굿 이거는 산 굿 이거는 야츠 입니다 8개 굿 그 다음에 라이넨 해서 Next year 굿 이거는 키라이 해서 dislike 키라이 굿 이거는 사이후라고 해서 퍼스 사이후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아 소보 라고 해서 할머니입니다 소보 굿 그 다음에 이거는 후타츠라고 해서 두개 후타츠 굿 그 다음에 이건 신각키 이겠죠 신각키 라고 해서 신학키 입니다 신각키 굿 그래서 오늘 끝났는데 시간은 42분 걸렸어요 근데 내일 아마 이거 더 걸릴텐데 시간 어떡하냐 무섭네요 좀 음 몇개 했지 오늘 250개 정도 했네요 어제보다 많아졌죠 점점 많아지고 있죠 점점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200 여기에서 지금 채했던게 376개 해서 점점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152에서 다시 226 250 내일은 몇개 아직 몰라요 해봐야 아는데 132개 해서 오르겠습니다 오늘 어쨌건간에 250개 쳐냈고 그 다음에 43분 걸렸고 10초 걸렸네요 개당 어게인 카운트가 24개 이게 중요해요 어게인 카운트가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고생을 한 거거든요 자 봅시다 원래 예정된 아니 아니야 이거 계산할 건 없고 그냥 닥쳐가면서 해야죠 어떡합니까 러닝 카드가 많이 늘어났네요 52개로 알겠습니다 머초 카드 61% 영 카드 36%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아멘